안녕하십니까 참가 번호 D55번 대한민국 무술사관학교 총장 강용준입니다 노래 가짐아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짐아 가짐아 똥아줄로도 못잡는 청춘 이년만 한숨만 제발 남지 않는 삶이 되기 눈물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기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일도 가짐아 가짐아 똥아줄로도 못잡는 청춘 이년만 한숨만 제발 남지 않는 삶이 되기 눈물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일도 나 살리라 오늘 내일도 눈물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후회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나 살리라 오늘 내일도 나 살리라 오늘 내일도